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디오 테크니카 AT875R 샷건 마이크 리뷰입니다. 지금 녹음은 포커스 라이트 2i2 3세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했고 게인 노브는 약 12시, 녹음 레벨은 피크 시에 약 11dBFS 정도 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EQ나 노이즈 제거 같은 이펙트 또는 후보정하지 않은 녹음 원본을 영상에 사용하고 에듀팅 시에 소리 크기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로 앞에 pc가 있어서 팬 소리가 좀 있고 앞에 모니터도 있어서 반사되는 소리가 좀 심하다는 것도 참고하시구요. AT875R은 길이가 17cm 정도 되는 아주 짧은 샷건 마이크인데요. 원래는 XLR 단자가 있는 프로급 캠코더와 사용하는 용도로 나온 마이크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마이크는 음향 감독으로 일하고 계신 지인분이 추천해 주셔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보통 제앤아이저 MKH416 샷건 마이크 거의 100만원 정도 하는 마이크죠. 그 416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인데 이 AT875R 음질이 가격 대비로 상당히 좋아서 최근에 주로 인터뷰 같은 거 촬영하실 때 자주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아마존에서 구매했는데요. 배송비 포함해서 177달러 정도 들었으니까 원화로는 약 20만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제품 구성은 마이크와 스폰지 재질의 윈드 스크린, 마이크 스탠드 마운트와 파우치가 들어 있습니다. 마이크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팬텀 파워가 필요한 콘덴서 마이크이고 연결 방식은 3핀 XLR, 플라 패턴은 초지향성, 주파수 응답 대역은 90Hz에서 20kHz, 감도는 마이너스 30dB, 최대 SPL은 127dB, 다이나믹 레인지는 107dB, 신호대 자본비는 74dB, 팬텀 파워는 11V에서 52V가 필요하다고 스펙에는 되어 있는데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플러그인 파워, 그러니까 5V에서도 잘 작동했습니다. 나중에 테스트 한 것은 다시 보여드리고요. 무게는 80g이고 길이는 17.5cm, 지름은 2cm 정도 됩니다. 키보드 소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이것은 오디오 테크니카 AT875R 샷건 마이크 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폴라 패턴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입니다. 오디오 테크니카 AT875R 마이크 테스트 플레이스프링 피차 프론토 플레이스프링 피차 프론토 이 마이크에 따라온 윈드 스크린 장착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스프링 피차 프론토 마이크와 거리가 아주 가까울 때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마이크와 거리가 주먹 하나 정도일 때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마이크와 거리가 약 30cm일 때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마이크와 거리가 약 50cm일 때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오디오 인터페이스 없이 이런 XLR에서 3.5mm 변환 케이블로 연결해서 플러그인 파워로도 작동하는지 카메라와 외장 레코드로 테스트 해 보았습니다. 지금 오디오 테크니카 AT875R을 캐논 70D에 직접 연결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오디오 테크니카 AT875R을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에 직접 연결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주변 소음이 많은 야외에서 소리가 어떤지 테스트 해 보기 위해서 잠시 밖에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마이크는 3.5mm XLR에서 3.5mm 변환 케이블로 소니 알파 6400 미러리스에 직접 연결했습니다. 마이크와 거리는 약 40cm 정도 됩니다. 주변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잠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마이크와 거리가 약 30cm 일때의 소리입니다. 마이크와 거리가 약 50cm정도일 때 마이크 소리입니다. 마이크와 거리가 약 1m정도 떨어졌을 때 마이크 소리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보통 이런 샷건 마이크들은 폴라 패턴이 상당히 좁은데요. 그래서 이런 샷건 마이크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영상 촬영시에 이렇게 위쪽에 위치시켜서 화면에 나오지 않게 해도 숨이 아주 잘 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대별로 음질은 상당히 준수한 것 같구요. 핸들링 노이즈도 적고 또 주변 잡음도 아주 잘 차단되는 편이라서 야외에서 붐에 달아서 수음하거나 언카메라 마이크로 사용해도 상당히 좋을 것 같구요. 이렇게 실내에서 보이스오버나 인터넷 방송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서 아주 다양하게 여러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마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주파수 응답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5khz 부근이 상당히 부스트가 많이 되어 있어서 좁게 말하면 음색이 밝은 편인데요. 그만큼 치찰음이 잘 들릴 수 있으니까 DSO 같은 이펙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디오 테크니카 AT875R 샷건 마이크 리뷰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